이제 자리 살려면 무대 써놓은 서밖에 없어 인선미아가 드림캐터에게 전하는 메세지 터너예요 저거 썼어요? 썼어요 아 진짜요? 아니요! 해소하라고 해가지고 해소했다고 이거 있었다고 해가지고 대기타다가 썼습니다 아뇨 이랬어 정보가 신기한다고 진짜 와 저 까만 거 뭐야? 사은거 뭐야? 사수용 야 너 귀ε단아 까지? 까지? 내건 없겠지? 안 먹어도겠지? 111번이라니까 아이으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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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다단히 기억 안 나? 빙고 뭐하는거야?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렇죠? 너무 좋다 약간 페이스밑이 같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페이스밑이 좀 더 많이 있을까? 아 그 틈이네 아 맞아 딱딱 이맘때 쓰는데 독점거 같은데 네 벌써 인연이 이렇게 흘렀다니 신기하네요 우리 쌈녀분들 잡기 걸린 쌈녀분들은 없죠? 네 나도 잡기 걸린 거 몇 명 봤는데 아하하하 널 잘한거야? 엄마 진짜 신경 좋아해봐 더 가야돼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고르려보인 줄 알아요? 네 다들 번호로 적으셨네요 네 아 이거 또 아 바닥 안 차가워요? 네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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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요? 웅돌이야 아 여기 웅돌? 얼른 뜨거워 뜨거워 저거 보면서 고민하는 거 너무 귀엽네 네 저도 안 아플게요 네 저희 요즘 여기함대 열심히 되게 엎었어요 많이 먹어 오! 아! 그러면, 주로 이거 할게요. 이번 TV 활동 진짜 너무 수고했어요. 정말 매일 무대가 너무 진짜 레전드였어요. 항상 좋아해요! 오! 매 무대마다 레전드! 레전드라는 말이 언니의 마음이 안해 아, 저거는 진짜 맛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번 무대가 정말 하늘을 넘어 무대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프리캐스트 하면서 저희 노래로 약간 이렇게 밝은 느낌 이건 처음이잖아요. 공중으로 하나 산 게 이런 느낌도 보여줘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 노래를 듣는 사람이 우리 썸냐고들이라서 더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갑자기 고맙습니다. credit 지현이 시현이입니다 시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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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리고 지금 되게 인정해요 왜냐면 갑자기 수원이랑 비현이 제가 인정해 수원이랑 비현이 수원이랑 비현이 수원이는 수원이는 약간 사람 감정의 독려를 잘하는 거 같아요 어 맞아 만약에 다른 사람이 울고 있다 하면 이제 그게 더 차가 돼서 아 맞아 비현이도 누가 울면 갑자기 슬쩍 부러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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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분식집에서 시현이랑 저랑 유현이랑 넷이 그래서 안집에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예민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랑 시현이랑 밥을 먹다가 갑자기 육합 메뉴 때문에 싸우게 되잖아요 저랑 밥을 먹었잖아 진짜 원래 그래 사소용으로 싸우어야지 막 먹는대로 싸우고 들어가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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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시현이랑 싸우다가 갑자기 많이 소름이 뚝뚝됐어 사과하는 과정에서 새로 운거예요 사과하는 과정에서 사과하는 과정에서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제가 누굴 때 저도 너무 슬퍼지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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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서 언니 오늘도 밥 먹었잖아요 울면서 처음에 울어서 입맛 없어요 봐봐 먹을 거 이러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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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는데 진짜 맞아 여러분 저희 이런 추억이 많아요 원래 그래야 진짜 맞아요 맞아요 자 뭐야 뭐야 어 뭐야 얘들아 나 가서 한 번 먹었어 그래서 잘 먹었어 이제 부럽지 부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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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맛있었어요 갈비 이제 먹으러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도 한 번 먹고 있습니다 맛있겠네 나 이거 읽을래 활동은 나 이제 부럽네요 활동하면서 친해진 분이 있나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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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 있지 그냥 있지 덕질 중이에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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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찔노솜이야 너무 좋아하는데 아하 너무 귀여워요 예지가 그래서 그래서 애파티가 보내준대요 아하 정말 제가 어제 내일 짐 싸야 돼서 예지한테 좋겠다 다음날 다음날 자기를 데리고 말하면 와 오늘 얻어도 되니까 셀프 받는 것도 많아 제가 언니 마일리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와 이츠이네랑 크게 안하고 그냥 아하 나 언니 나 언니 나 언니잖아 동사이 응원해 가연이가 언니라고? 가연이가 언니예요 구구고 공공이니까 그 와중에 언니야 귀여워 가연이 형 우리도 저기 했구나 야 그래 야 그래 야 그래 하하하하 아 그래 하하하하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쪽은 그 몇 키로 주거지? 크리오가 20키로 이상 여기서 20키로 하하 하하 하반신? 한 3개씩 해볼까요? 얼굴 말 다음날